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우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스파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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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톡 너무 맛있어요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었어요 참깨 깨 깨 깨 깨 깨 깨 오빠가 더 맛있어! 랍스터ł 랍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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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도 맛있습니다. 초콜릿 와우 파가도 맛보고 너무 맛있다 많이 먹었지만 부족하러 가게 소주 초콜릿 초콜릿 귤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꾸덕꾸덕이 제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균형을 너무 좋아해요 zest놈하고 그냥 갈래요 ing 저는 균형으로 먹어요 너무 더욱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식감이 좋아요 랩도랩이 많이 빠졌어요 나도 랩도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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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